불꽃 수학과 함께 수능 수학을 쉽게 노베이스도 만점! 수포자들도 만점! 불꽃 수학 선생님과 함께라면 수능 수학이 습금 사랑하는 메가스태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 영역 김성근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죠 많이 선생님도 힘들어 무서워 진짜 무섭고 이제 이 시국이 이제 어쨌건 빨리 좀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외에서 막 터진다 이런 거 보면 막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근데 뭐 어떡하겠냐 여러분 어쨌건 지금 수험생인데 그치 올해 수능 봐야 될 거 아니야 온라인 계약을 한대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 오늘 선생님이 이걸 찍는 시점은 온라인 계약 전날이거든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될지 또 중간고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될지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정말 선생님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상황 처음 접해봐 여러분도 당연히 처음 접해볼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난 이런 거 처음 접해보고 상황이 정말 이 모양이고 나 학원도 가지 못하고 독서실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나 집에서 앉아서 공부하는데 집에서는 공부 잘 안 되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뭐 짜증나게 하고 애가 짜증나게 하고 동생이 짜증나게 하고 여러 가지 핑계 상황들이 있지만 그 핑계 상황들을 이해해 주고 그래 이해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대입에 있어서 조금의 인센티브도 없다 알겠어? 이건 기억해야 돼 물론 어떤 누구는 더 좋은 조건에서 지금 그래 뭐 어찌 보면 독서실을 다닌다던가 아니 뭐 진짜 집에 딱 독서실보다 더 좋게 딱 뭐가 갖춰져 있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치 그치 누군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데 아 걔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자신을 한탄한다고 해서 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 12월 달에 수능 그래 12월로 밀렸잖아 그치? 12월에 수능 볼 거고 또 그전에 수시원서 접수해서 수시도 할 거고 똑같이 진행될 거야 이걸 말이야 나는 피해자야 나는 왜 이래 내가 지금 고3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너무 속상해 내 환경이 다 이 모양이야 하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왜 이렇게 안 좋아 상황이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오히려 얘들아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 수능이 2주나 더 주어졌어 2주간 이래 짧은 시간일 거 같니? N수생들은 알걸? 수능이 막 다가올 때 막판에 가서 2주? 야 말도 안 되는 시간이야 막판에 막 수능 보기 일주일 전쯤에 나한테 2주만 더 줘봐 그럼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애들 많아 진짜 정말 많아 그럼 막판에 가봐야 알아 가봐야 2주라는 시간 절대 짧은 시간 아니다 엄청난 시간을 줬고 온라인 계약했대 뭐 좋게 생각하면 아침에 짐 싸서 학교 갔다가 왔다가 또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 빼먹지 않고 집에 있잖아 그치? 어 집에서 집이 답답하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 그래 근데 어떻게 이겨내야지 어쨌건 시간적으로 세이브는 분명한 거잖아 그쵸? 세이브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 이렇게 막 혼란스러우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엔 나만 되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되게 속상하고 나만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답답하겠지만 사실 선생님은 되게 많은 수험생들을 보잖아 그치?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고3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 너무너무 안 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끼리도 모이면 이런 얘기를 좀 한다 야 우리 진짜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정신 차리고 똑바로만 딱 하면 훨씬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데 훨씬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는데 야 너무 안타깝다 오히려 찬스인데 오히려 기회인데 이걸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 못 잡는 애들이 속상하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 선생님도 마찬가지 너무 속상해 아 요거 니네가 딱 잡으면 좋겠는데 그럼 분명한 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같은 공부를 해도 같은 양의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할 것 같은데 야 요 찬스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마음이 진심으로 들어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하고 공부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막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치? 그리고 뭐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또 계약이 언제 오프라인 될지 중간고사 어떻게 될지 또 이게 또 뭐 평권 시험은 어떻게 될지 3월 학교에 척탑병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볼지 야 이게 뭐야 뭔가 원래 사람이 그래 뭔가 딱 정해지면 뭔가 하고 싶거든 뭔가 딱 정해지면 뭔가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이게 정해졌으면 이게 계획도 딱 짜졌으면 해야지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근데 꽤 많은 애들이 다 그래 근데 안 그런 애들이 있어 안 그러고 지금 저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능이 2주가 밀리든지 뭐든지 뭐든지 간에 나는 어쨌건 이 올해 수능 보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 12월 초에 수능 보는 건 확실한 거니까 더 고민하지 말고 그래 죽자 사실 한번 해보자 하고 꼭 참고 막 하는 사람이 올해 말도 안 되게 어마만한 좋은 대학의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작년보다 더욱더 다시 말하면 이 위기가 말도 안 되는 찬스로 돌아올 거야 위기 상황에서 원래 찬스가 나오고 위기 상황에서 인물도 나오는 거야 이 혼란스러운 상황 나쁘게 보지 마시고 하늘이 나를 도와주려고 찬스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달려봅시다 달려봅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해야지 성적 올라 알았어? 해야지 성적 올라 그리고 지금 아 이게 뭐예요 답답해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들 이해해 그래 주변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나라도 우리 나라도 그래 올해 고3들 아 너무 힘들겠다 니네 어떡하니 야 어떻게 이러니 정말 속상하겠다 라고 토닥토닥 해준다고 근데 토닥토닥만 해준다고 그렇다고 니네한테 가산점을 준다던가 뭔가 더 주지 않아 그래 어찌보면 가산점이라면 2주를 밀어준 거겠지 그거 왜 지금 없어 근데 계속 아기같이 그럴 거야? 공부가 안 돼요 어쩌다 왜 이래요 이럴 거야? 자기만 손해야 알았어? 여러분 아기가 아니잖아 고3이야 고3 N수생님이 20대야 20대 자 여러분한테 온 이 어마어마한 찬스를 탁 잡읍시다 잡읍시다 내가 이제 요 바로 전에 올렸던 캐스트 중에 지금은 내 인생 최고의 찬스에서 올렸더니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 뭐 선생님 욕한 사람들도 좀 있지만 선생님은 근데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은 거 알죠? 혹시 거기서 좀 나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좀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절대 그런 의도로 안 했다는 거 알 거라고 믿어 알았어? 예민하게 그러지 말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여러분한테 좀 자극이 돼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어마어마한 찬스를 잡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찍은 거지 무슨 내가 무슨 대학 서열화 얘기하고 무슨 니네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렇지? 속물 같은 얘기한 거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잖아 그렇죠?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어찌 됐건 현실은 말이야 우린 여러분 지금 대입을 치르는 거잖아 대입을 치르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 어마어마하게 좋아 유찬스를 잡아야 돼 알겠어? 꼭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? 저번에 내가 이제 개학이 4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라는 게 발표되는 날 내가 무슨 캐스트로 올려냐면 얘들아 니네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힘들어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야 4월 이거 개학하기 전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통과목인 수학원이랑 확률통계라도 끝내보자 해가지고 선생님이 불꽃 개념 계획표를 이렇게 올려줬어 그랬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대로 막 같이 따라왔어 선생님이 뭐 나한테 뭐 카톡도 보내 문자도 보내 DM도 보내 그랬더니 막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선생님 보냈다 선생님도 막 그래 잘했다 잘했다 막 같이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뿌듯해하더라고 선생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과 같으면 수학2 이과면 미적분도 선생님 계획표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더라고 선생님 어쨌건 불꽃 개념 강의는 다 완강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계획표를 지금 다 만들어서 강의 1강 옆에다가 다 좀 첨부를 하려고 해 알았어? 또 자료실에다 올려놓고 계획표 멋있게 좀 짜서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하셔가지고 물론 거기에다가는 날짜는 직접 쓰게 할게요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계획표 이렇게 짜주면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면 뭐 해주면 되지 뭐 알았어? 스스로 짜 뭐 이게 아니라 짜드릴 테니까 계획표 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짜서 줄 테니까 그거 출력해서 뽑아놓고 계획표 절대 어기지 말고 지켜가면서 개념 강의 확실하게 좀 완강합시다 알았죠? 네 아직도 사실 개념 강의를 다 완강하지 않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아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은데 근데 이게 이게 말이야 올해의 특징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힘든 거 알어 그렇다고 다시 얘기했잖아 그걸 아무튼 위로는 해주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래 너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줄게 아니라고 오히려 이럴 때 뭐야 나는 옛날에 다 개념 끝나고 기출 다 끝나고 난 다 하면서 막 막 팍팍팍 치고 나가자고 알겠어? 그래서 아직도 개념 강의가 좀 끝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제가 계획표를 짜서 올려드릴 테니 출력해서 절대 어기지 말고 매일매일 하고 선생님한테 검사도 받고 알았어? 그렇게 한번 좀 해봅시다 알았죠? 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마음도 편안해질 거고 행복해질 거야 지금 사실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유가 딱 뭐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왜 나는 수험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라는 대학에 가야 겪는데 아니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불안하고 짜증나고 내 자신이 싫고 화가 나고 그걸 갖다가 나한테 내기보단 화풀이하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래 이게 상황이 이래 이거 환경이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막 화가 나는 거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렇죠? 결국에 이거 다 어떻게 하면 해결돼? 공부하면 해결돼 공부 열심히 하면 해결돼 열심히 해서 뭐가 탁탁탁탁 끝내내면 아 됐구나 나 할 수 있다 하면서 해결된다 해결된다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반드시 최고의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 하여튼 올해 여러분한테 최고의 찬스야 알았어? 이걸 긍정적으로 잘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더 나한테 내 실력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알았죠?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알았죠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